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8월 셋째 주 주간 총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대형주들 중에서 잘나가는 종목이 지금 삼성전자 카카오 맨날 하는거 말구요 요거 현대미포조선이요 현대미포조선이 조선주가 지금 많이 올랐죠 어떻게 보면은 지난 1년 2년전이에요 2년전 2년전에 조선주가 쫙 해가지고 미포조선이 한번 랠리가 나온적이 있어요 요렇게 쭉 랠리가 나와놓고선 2년을 2년을 횡보를 합니다 결국 주가가 쭉 떨어진 다음에 2년동안 쭉 박스권을 그리면서 요렇게 정말 박스가 이쁘죠 요렇게 요렇게 딱 우상향 그리는 박스권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요거 봐요 정보점을 요렇게 뚫으니까 쭉 간단 말이에요 자 신고가를 내고 정고점을 간 애는 네 그리고 그 기간이 무려 2년이나 됩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이 추세를 유지를 했어요 그죠 상승추세 이후에 눌림이 있고 그 다음에 눌림과 지지되는 현상을 쭉 버티고 나가지고선 정고점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추세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못 갈 것 같지만은 결국은 우량주들은 이러한 시간과의 싸움 시간과의 싸움 이후에 뚫어줬다 그러면은 우리는 요거 딱 보고 있다가 어 뚫었네? 어 그러면 이제 눌릴 때 들어가면은 반등을 먹겠구나?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여기서 뚫고 나가지고 이제 요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요게 옛날로 치면 요런 현상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만큼 한 6개월 동안 횡보를 하고 딱 뚫었단 말이에요 뚫으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다가 눌리고 눌렸다가 가고 이렇게 되면서 요번에 이제 눌릴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 봐봐요 자 이런 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고 기법에 적용을 시켜가지고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는 겁니다 요 모양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요렇게 모여지는 거 제가 여러분께 매일매일 설명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서 비슷한 모양이 하나 나왔죠 현대차 현대차가 5일선, 11선, 21선이 모을 때까지 다 모아놓고선 뿅 때리려고 준비하다가 악재가 바이든 형님 때문에 악재가 나오니까 뚝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나오잖아요 자 현대 미포조선이 지금 잘 가고 있어야 악재 없어요 그러면 요렇게 올라가고 있던 애가 자연스럽게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까 좀 쉬고 있는 거야 쉬고 있는 사이에 요 21선이 가서 붙어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눌리잖아 21선에 그러면 얘는 뿅 하고선 네 반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딱 보면 알죠 네 자 현대 미포조선의 수급을 볼까요? 역시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단 하루도 안 빼놓고 이러고 들어와요 언젠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인도 팔아야지 수익을 챙겨갈 거 아니에요 쭉 사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팔겠어요? 올려놓고선 밑으로 쭉 빼면서 팔까요? 아니죠 항상 팔 때는 지네가 올려놓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더 올려가지고 판단 말이에요 올려놓고선 이제 됐다 그러면 꾸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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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가 이제 쭉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 사이에 쭉쭉 팔아먹는다 이거야 그 현상이 지금 아직은 안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처음으로 돌파했단 말이에요 이때 8월 1일날 8월 1일부터 돌파를 해가지고 지금 2주 동안 올렸어 올리고 나서는 조금 쉬었다가 또 가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쉬는 타이밍 조정 타이밍이 오는 게 바로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 분석으로 인한 기법의 자리에서의 반등을 한번 또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미포조선에 이제 다음 주쯤 예상된다는 거지 꼭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렇지만은 이제 한 차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조정 시에 또 한번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주에 말씀드리고 있었죠 8월 셋째 주에 8월 4주차 다음 주가 이제 8월 4주차예요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이 시작되는데 4주차에 이런 식으로 뭐 월요일이 됐든 화요일이 됐든 뭐 다음 주쯤에 이렇게 한번 조정이 딱 나오면은 반등이 딱 나온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게 바로 기법 적용 종목이다 이거예요 그 종목들을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현대 미포조선도 있고 뭐 다른 종목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 중에 이게 어? 여기 내려왔네? 그러면 눌림목이 됐으니까 여기서 한번 반등 나올 자리가 되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주 일주일 내내 이제 이런 종목들을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8월 4주차 뿐만 아니라 다음 주 뭐 9월 첫째 주 뭐 8월 다섯째 주 이렇게까지도 계속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여기 들어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께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카톡으로 드릴 테니까 문자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문자에 기법 종목이라고 딱 써서 보내주시면 카톡으로 멋지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조금 아까운 게 하나 있어요 아 이게 뭐가 아깝냐면은 금요일날 이게 뽑아놓은 종목이 요 종목이에요 하나가 대동전자를 딱 뽑아놨어 이게 딱 제 스타일이죠 여러분 뭐 급등주 스타일 중에 딱 정배열 5일선부터 단기입형선부터 장기입형선까지 쫙 정배열로 돼 있는 애들 요렇게 정배열로 가는데 상한가도 딱 중간에 나와죠 봐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갈 때 상한가 내고 그 다음에 우상향으로 서서히 올라간 다음에 자 2차 시세될 때 정배열로 돌릴 때 이때만 해도 역배열이었어요 역배열이었던 애를 정배열로 싹 돌리는 순간 상한가가 딱 나왔어 아주 좋아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횡보를 딱 여기서 지금 지지받고 있죠 쌍바다 그래서 아 이거 다음주에 못해도 한방은 친다 딱 준비를 해놓고선 리스트에다가 딱 넣어놨거든요 여기다가 아 이게 금요일날 자꾸자꾸 올라가길래 어 어 어 저거 벌써 올라가면 안되는데 그랬더니 상한가를 딱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야 봤죠 이런거에요 이런거 이런 종목들 현대미포조선도 있고 대동전자 같은 상한가 치는 종목도 있고 다 이런게 바로 기법 적용 종목 리스트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동전자는 어떡하냐 아 다시 또 눌리면 또 들어가지 치고 눌려 여기 봐 땅 양봉으로 빵 치고 상한가 치고 눌림이 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등 나오고 이때도 봐요 상한가 치고 눌림이 오거나 아니면 얘는 이제 횡보조정이지 옆으로 쫙 횡보를 해 한 일주일째 계속 횡보해 아 그러면은 뭐해요 세븐데이즈 기법 세븐 어 7일 동안 안 가고 있으면 횡보를 쫙 하고 있으면은 매수하는 거예요 왜 7일 동안이나 이평선 안 깨고선 횡보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앞으로 가겠다는 소리예요 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쌍바닥 딱 그린 거 그리고 있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이자 지세 나왔어요 그러면은 다시 대동전자는 상한가 나왔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조정이 나오겠죠 조정이 나오면은 눌림 목이라든지 횡보라든지 기법의 자리가 오면은 또 멋진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종목들 자 이제 대동전자는 월요일날 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금요일날 쳐버리는 바람에 다시 또 좀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여기 여기에는 다른 종목도 많다 리스트니까 한번 예상되는 종목 몇 갈만 하면 딱 보게 현대미포조선이 눌리면은 또 오고 대동전자는 또 왔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봐 자 바닥을 바닥을 6개월 동안 기어다니던 애가 그죠 바닥을 6개월 동안 기어다니면서 얼마나 작업을 많이 했어요 세력들이 바닥에서 쫙 작업을 해놓고선 갑자기 점상으로 쫙 올렸어요 세력이 팔아먹을 시간도 없어 점상으로 올려가지고 그죠 요렇게 개불 구멍이 숭숭 나있잖아 이 구멍을 메꿔야 돼요 그래서 다 메꿨어요 어디까지 오면 다 메꾼거에요 중심선까지 딱 봐봐요 중심선까지 왔죠 요 핑크색 선이 중심선이에요 요게 중심선이 아직도 없으면 안 돼요 홍주식을 들으시는 분들은 웬만한 분은 중심선은 다 있다 생각하고선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 제가 몇 달 동안 6개월 정도를 중심선을 계속 드렸어요 달라든 사람 다 줄게 문자로 신청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줬어요 중심선은 보면 얼마나 좋아요 중심선에 오니까 딱 더 이상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안 떨어진다는 소리는 뭐예요 앞으로 올라가겠다는 소리지 잃은 자리가 바로 반등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한창 바이오텍도 어디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어요 기법 적용 종목에 음 그럼 이런 종목들은 다음 주 안에 지지받더라도 반등이 한 반은 나오겠죠 예 물론 단기입니다 단기 장기를 끌고 가고 이런 거는 말해 뭐예요 그죠 산업구소는 언젠간 가겠지 아니 삼성전자도 9만원에 물려도 언젠간 10만원 갈 거 아니에요 언젠간 내 때 안 가면 내 자식한테 물려주면 되지 삼성전자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빨리 빨리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딱 왔으면은 며칠 안에 딱 가야지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법이 필요한 겁니다 홍주식에서 매일매일 삼성전자 갖고선 어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다 매일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는 거 그것만 보면 되죠 언제까지 할까요 올라갈 때까지 해요 삼성전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하고 좀 쉬어야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도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계속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은 다른 종목은 글쎄 올시다예요 예 삼성전자만 근데 카카오가 좋다 그럴 때는 와 카카오 카카오 지금 정권 바뀌고 나가지고 정권 말년부터 어떻게 됐어요 지난 정권 말년부터 예 박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목은요 제가 볼 때 바닥 100일 천정 3일이 딱 맞습니다 예 그 주식의 격언이 있거든요 바닥을 100일 동안 기던 애가 3일 동안 친다고 이거 좀 그러고 보니 한창바이오가 그러네 바닥을 거의 지금 3년을 바닥을 기었는데 점상이 하나 둘 셋 점상 3박 나왔어요 3일 동안 올라갔네 한창바이오가 재료가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예 이게 뭐예요 재료가 뭐였는데요 예 한창바이오텍의 이 한창 있죠 한창 예 이게 최대 주주가 변경됩니다 최대 주주가 변경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 그러면 이건 재료가 언제 끝나요 재료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저기 그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면 안 돼요 최대 주주가 변경이 돼야지 실제로 변경된다 이제 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변경 아직 안 됐잖아 그때까지는 네 무슨 뉴스가 나오면서 한 번씩 빵빵 칩니다 딱 여기까지 왔으니까 중심선까지 왔으니까 반등 나와야죠 네 요렇게 딱 재료와 수국과 그 다음에 차트상의 기법의 자리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딱딱 예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한창바이오텍도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세요 예 반등이 나오나 안 나오나 현대미포조선이 이런 거예요 현대미포조선이 현대미포조선이 쭉 갔어 그러다가 얘가 은봉으로 요렇게 그림을 그려봐 이렇게 그러면은 은봉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요렇게 요렇게 내려와 올라가다가 내려오면은 짠 올라간다 요런 원리죠 왜 수급이 살아있으니까 재료가 안 끝났으니까 딱 그런 거예요 네 이번 주 최고의 히어로는 또 박셀바이오였습니다 한 주 동안 막 거래대금이 7천억 터져요 7천억 삼성전자 거래대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거래대금이 4천억입니다 물론 많이 터질 때는 1조인데 일반적으로 좀 적게 터졌을 때 적게 터졌을 때 평균치가 5천억 전후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5천억 평균치 5천억 터지는데 박셀바이오가 야 박셀바이오 뭐야 박셀바이오가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거래대금이 7천억이 터졌어요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선 사고팔고 사고팔고가 많아서 7천억이라는 거래대금이 터졌다 그만큼 시장의 중심주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의 중심주는요 한방에 안 죽습니다 근데 박셀바이오가 왕년에 코로나 때 탄생한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코로나 때 바이오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했죠 그 상승 어떤 테마에 힘입어서 최고의 상승률을 올렸던 애가 박셀바이오입니다 무려 3천%가 올랐습니다 3천% 그것도 딱 두 달 만에 이런 왕년에 대장애 성격을 갖고 있던 애이기 때문에 주식하는 사람들은 박셀바이오라고 하면 어? 그거 이전전에 미친듯이 올라갔던 종목 딱 알아요 그러면은 그 끼가 그 세력들이 똑같이 또 또 남아있는 거예요 박셀바이오를 3천% 올렸던 세력들이 박셀바이오를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왜? 얘는 무슨 재료가 있어요? 지금 가남 그거 임상 2회 이상 해가지고선 그거 지금 발표하려고 그러잖아요 박셀바이오가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게 지금 언제 발표예요? 9월달에 개최되는 대한 종량 학회 국세 학술 대회 그 다음에 또 대한 조혈모 세포 이식학회 국제학술대회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런 데에서 지금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과 발표 전까지는 올라가겠죠 결과 발표를 했는데 성공했어 성공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차례가 성공함과 동시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떨어지면은 사야되는 이유가 기술이전이 들어와요 기술이전 대형 해외 제약사와 2조 1조 막 조단위에 계약이 있다 기술이전은 했다 하면 막 조잖아요 1조 2조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눌렸다가 조단위 그러면 점상 따당 그러면 끝이야 거기서 거기서 떨어질 때는 사면 안 돼 왜 기술이전하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그럼 다른 파이프라인이 또 나오든지 또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박셀바이오는 일단 지금 8월 이제 8월 하반기죠 8월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7월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많이 올라갔는데 아직 재료가 안 끝났다 9월달까지다 그러면 얘는 가다가 기술적으로 한번 이렇게 눌려줘야 돼 그럼 눌리목이 오는데 아직 9월달이 안 됐어 그러면 어떡해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난주죠 지난주 내내 올랐으니까 다음주에 한번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악재도 없고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차익실현 일부 올라가지고 아 나 이제 조금 먹었으니까 팔아야지 하고 던지는 애들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가지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게 박셀바이오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선들이 바로 또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기법의 자리가 오면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기법은 뭐 한두 개가 아니고요 무지하게 많으니까 네 자리자리마다 또 반등에 자리가 올 수 있는 게 바로 박셀바이오다 이렇게 제가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드리는 게 바로 뭐다 기법 적용 종목 리스트 단말입니다 이 리스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설명과 더불어서 이런 게 다 들었어요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한두 종목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금양 이게 뭐예요 2차전지 그죠 2차전지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이 삼성 SDI LG N솔 제가 매일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삼성 SDI LG N솔이 주가가 쭉쭉 잘 가고 있죠 예 그 금양 같은 경우에 뭐예요 2차전지 종목으로 이제 발돋움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대금 터진 거 보세요 그동안에 얘도 봐봐요 2년 동안을 바닥을 쫙 끼어요 2년 동안 오른 것도 없고 바닥만 2년을 기고 나서 짠 하고 올렸어요 2년 동안 바닥권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놓은 애니까 갑자기 여기서 거래대금이 5천억이 터집니다 삼성전자야 삼성전자 삼성전자 거래대금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터져요 짱짱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터지는 애들이 봐요 올랐다가 짠 올랐다가 떨어지면 반등 나오고 떨어지면 반등 나오고 떨어지면 반등 나오고 떨어지면 이제 반등이 또 한 번 나올 때 차례가 됐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번씩 반등 못 이 반등이 얼마나 크냐면요 이런 게 장대양공 하나가 10%에서 20% 30% 이렇게 돼요 이게 상한가니까 삼성전자 20%만 올라가면 여러분 다 본전이잖아요 그죠 와 삼성전자 20% 올라가면 진짜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루만 해도 20%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2차전지 중에서도 지금 비리비리한 애들 말고 금양 같은 애들이 또 한 번 세력이 잔뜩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짝 한 번 눌리면 또 한 번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것도 단시간 내에 멋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금양 같은 종목이다 6개월씩 1년씩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한 1, 2주 길어야 2, 3주 이 안에는 다 멋진 반등이 나오는 거죠 봐요 이거 지금 금양이 언제 시작했어요 7월 25일이에요 7월 25일 그죠 7일 25일인데 최근에 빵 제일 꼭대기까지 쳤을 때가 언제예요 8월 11일이에요 11일 12일 이렇게 돼요 그럼 며칠 만에 올라간 거예요 2주만에 올라가잖아요 2주 그런다니까요 여기서 사과 또 2주 2주 정도면 또 올라가겠죠 자 그렇게 해서 금양도 다음 주에 한 번 또 눌리면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다음 주에 또 멋진 이 기법 적용 해서 또 반등이 멋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리스트를 딱 적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법 종목 리스트는 문자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